마지막 3일차 새벽 6시 20분 출발해서 오늘 마지막 하고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어깨 운동요 하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다리 꼬아주시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팔 위로 들어주시고 옆구리 운동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손목 발목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둘 둘 셋 넷 파스타야 쓰고 여덟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파스타야 첫홀 티샷 잘하세 OK 굿샷 어 잘갔어 화면의 밖이 약간 변한 변하는 연애 표현이 맞아 아 그래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어 으 셔 아 4 저 공 날아가는 까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아 아 으 으 으 조용히 해 줄게요 가슴이 좀 가세요 오오오, 나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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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면 꾸디메 나이 자 2번 홀 뒤로 빼가세요 2번 홀 아 좋다 해 올라오는 것도 이쁘지 2번 홀 2번 홀 2번 홀 2번 홀 2번 홀 2번 홀 3번 홀 2번 홀 2번 홀 2번 홀 사설할까요? 잠시만요. 아직이요. 아직냐? 알겠어. 알겠어. 이제 출발할게요. 오케이. 출발. 오우 샷이 달라졌어. 오우 샷이 달라졌어. 옛날 샷 아니야. 오우 샷이 달라졌어. 오늘 새로운 날이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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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livelih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충분히 먼저 쳐. 뭘 잘못했어? 아니, 슈퍼 칼을 이렇게 해놨지. 불었어, 불었어. 다른 사람은 바꿔서. 다른 사람은 바꿔서. 다른 사람은 바꿔서. 어디서만 있으니? 어떻게 보일까요? 일어났다. 부샷! 잘 왔어요 최강거리로. 방향 너무 좋아요. 우리 언니의 목소리와 이게 너무나 너무나 이쁘게 이야기하네요. 충분히 샷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굿샷 출발하세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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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헬메갈대 스틱이 사압은올 야아 이걸로 가버렸다 어 우측 그린으로 가버렸다 좋았는데 거리는 아아 하아 으 다 으 으 으 3 5번 그것을 왔네 뭐. 모르 라스 예 아 으 으 으 으 예 아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그래도 하나 더 찍어 갔을께요 마지막에 하나 더 찍으세요 뭐라그런사람 없습니다 우리 언니가 봐준다던데 이렇게 쳐야되는데 어우 너무 잘 갔어요 제가 먼저 약간 실려하고 저처럼 저렇게 맞춰서 쳐야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올라갔다하면 내려오게 맞더라구요 시작은 여기에서 저희는 눈을 뺴고 이렇게 눈을 뺴고 다시 눈을 뺴고 다시 눈을 뺴고 다시 눈을 뺴고 눈을 뺴고 음 떴어요 땡큐 이거는 눈을 뺴고 눈이 뺴고 눈을 뺴고 눈을 뺴고 눈을 뺴고 눈을 뺴고 으흐흐흐 굿 나이 샷 보채이 보채이 자자자 좋다 나 뺏어 낙지 일반에는 낙지 보통 안 돼 나 사큼도 하고 잠이 덜껴가지고 잠이 좀 깨는데 흠 응 삼시할 수 있는 시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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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샤 여기가 공중옵이 있는 홀이구나 맞아 한반도 홀 한반도 홀 긴파파이브홀 한반도의 거북선이 바다를 지키고 있으며 그린은 한반도를 형상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린너머 연못 또한 한반도를 형상화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해군의 의지를 드높이고자 우측 동산에 국기봉을 설치하여 태극기를 365일 개항하여 또한 그린압 벙커는 해군 장교 모장을 연상화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한반도 홀 통일을 염원하며 에 에 точ 양 Pictures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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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많은데 이쪽으로 가면 오비 처리되요 공중으로 날아가면 오비 태극기 우측으로 가면 무조건 태극기 왼쪽으로 돌아가요 위쪽으로 바로 못 가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공중 오비 있는 홀이라고 그러지 태극기 우측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어차피 물건 하나 주셔야지 뭐 슬로우 해가지고 자기 템포를 원래는 핸드시야 헤드업을 해보려니 그렇지 이것저것 다 어긋나서 안 돼 어 으쌰 으쌰 어 이거 티티 으쌰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정철 사장님도 으쌰 우리 언니를 우리 언니를 만나서 오늘 너무나 즐겁고 동해바다의 모든 아름다움과 아주 열정적인 모든 것을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너무나 너무나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름은 심환이 으쌰 이제 사장님 출발할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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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내 2호를 둘 세컨샷에 못 넘기겠더라고 저 앞에서 치면 넘어가는데 두번이 되는데 안 돼 여기서 근데 도로공사여 협찬받으면 넘어갈 거야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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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다 빨라 방금도 빨랐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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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을 으 독도 호래를 왔네 아 독도을 꼬리야 짧은 파 3 5 4 앞에 놓여있는 베저드는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에 인집한 사막은 독도의 서두를 형상화하여 설계 티샷을 하면서 독도 수호의 길을 드높이도자 의미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의미가 좋아요 방금 윤충호 프로님의 목성 독도홀에 대한 해설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해설 보다도 그 목소리가 더욱더 매력적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앞에 나갔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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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필요 빨간 티야 빨간 티야 빨간 티야 자치 그린 나는 또 정체를 있어 정상품에 가는 길이 그게 정의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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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따라가지 말라네 정체를 따라가나? 똑같은 사람이 그 등새병 하는게 크기 좋은가봐 따라가는게 왜 따라가는거야? 등새병 하는게 크기 좋은가봐 왜 따라가는거야? 에이 빨라 조루증이야 5 4 5 4 5 5 5 5 5 5 전 핀빠로 가려고 하네 나이스 옴 연습해도 돼 땡큐 연습해도 돼 뒤티면 오지도 않으니까 바니언니한테 허락받았어? 저장받았어? 제가 투영할게 이제 똑바로 이제 똑바로 하네 그럼 욕을 하면 되겠구만 나도 하나 더치 정신 앞에 하는 것은 뭐든지 같이 따라해 나 따라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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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ou 으음이 도우부 어 네 바로 출발할게요 자체 클럽하우스 방향 이에요 구근홀에 왔네 네 구근홀이요 파포 오 그러니까 오늘 보기 한번 파 한걸로 생각하면 돼 우리는 파원 하려면 저 실버 티 가야 돼 티박스 옮기는 것은 자유야 나 하긴 밀가루 강렬인데 야 내 탈 하지 마라 인코스에서는 그러면 실버로 가자고 아웃코스에 돌았으니까 야 너 혼자 해 에헤 그런 얘기 하지마 너 너 뒤에서 그런거 틀려? 아아 이리 와 예 예 어 예 예 예 예 예 예 공이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은 것 같다. 하나 더 안 된 거.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다 들어갔나? 자, 3번 홀! 롱홀! 어디 찬스인데? 오, 굿샷! 기차도 지나가고 강릉 가는 기차구나 오, 굿샷! 방금 생크났지? 오, 굿샷! 조금 컸구나 오케이 윤프로님, 버디찬! 오, 굿샷! 다행히 가 다행히 가 오, 굿샷! 저 clues rest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